어 정글 다이에나야? 부시에서 마주치는 순간 이 표정으로 죽겠구만 나는 제일 나는 PC방에서 PC방 갔을 때 초딩이 제일 빡쳤던 게 뭐냐면은 초딩이 저는 옆에 야수호 하고 있었어요 난 야수호 하는 초딩은 처음 봤거든요? 야수호 하는데 자기가 직접 야수호에 빙이 든 것처럼 야수호 이탈때마다 이 소리 내들어요 다랭이! 다랭이! 우리에게 돈! 이러더라고요 진짜 극혐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애는 처음 봤어 자기가 마치 야수호가 된 것처럼 빙이 된 것처럼 보니까 실버 4더라고 아! 뭐야! 왜 W 안 썼어! 야! 야 이 새끼야 왜 W 안 썼어! 쿨? 이런 쉬워라이 왜 왜 전멸 써가지고 낚이겠어 낚아지 낚아 이 새끼야! 왜 낚아지! 왜 낚아지 낚아! 아! 쿨 되는 줄 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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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드 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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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근데 뭔가 간지는 안나 왜 이렇게 이상하게 잡지? AD팀 뭐 좋긴하네요 좋긴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후반! 후반까지 가면은 진짜 좋아 후반에 가면은 후반에 가면은 후반에 갈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난 티본성대본사 이거밖에 못해 에헤이 첼! 에헤이 첼! 에헤이 첼! 에헤이 첼! 이거 아! 처음 해달라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쏘리! 난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에헤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미안해라고? 에이에에 시킨사람이 미안해라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ich 그정도에요? 죽겠다 저거 아우 극혐 허우 저 q 한 대 딱 던졌으면은 잡았을텐데 어! 미드 위험해 뭐야 라이즈 콤보 대박 소름 잡았어 잡았어 막타! 스폰지밥이라고요? 맞아 내 웃음소리가 원래 옛날 웃음소리가 이거였거든요? 이랬는데 너무 경박스럽다 해가지고 바꿨어 애들이랑 같이 가고있어 이거 안먹어? 그럼 내가 먹어야지 거의 너무 늦었어 날 기다리게 하지마 날 기다리게 하지마 간다 베인 잘해요 괜찮아요 잡았어 잡았어 이거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타! 아 좋군 역시 막타는 막타 칠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건 못잡는거잖아 당연히 내가 먹어야지 여자한테는 친절하시군요 쟤는 아 그 방금 긴말 아 쟤 아내네요 거의 다 여러분들 남성분들한테도 저렇게 대해줍니다 저 남성분들한테 오늘 밥먹었니? 오늘 뭐 먹었니? 아 그래 오늘 똥은 잘쌌니? 아 그렇구만 오늘 바나나똥이야? 아니 무슨 염소똥이야 바나나똥이야 이런식으로 친절하게 죄송합니다 ㅈ같은 소리 하네 그정도에요? 미안합니다 룰루 룰루 어이구 갔다 갔다 가버렸다 야 야 저새끼 존나 못해 아 들어가! 아 뭐하냐 아이 바보야 아이 박아야노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쉿버거 비치 맨 다이브 칠까? 이거부터 먹어야지 뭔데? 와드야? 야야 어디 뭐해 저새끼 쟤 뭐해 설마 랜턴 던지려고? 우워 오우새로버 비치 우워우 뽕맨 오우샛 제론티비요? 뭔소리야 제론티비가 뭐야? 아프리카? 아프리카티비 아프리카티비 제론티비요? 그거 영정먹었잖아요 옛날에 야한영화 틀다가 영정먹은 아이 제론티비 제론티비 그거 옛날에 야한영화 틀다가 방자전 틀다가 영정먹은 아이거든요 부케에요 부케 그때가 중학교 3학년때 음 오 대박 어 랜턴 랜턴 빡타 나이스 얘도 얘도 나이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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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로먹어서 나간거야? 나 지졌다 갔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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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렸어 미안 완료? 오케이 야 여깄다 야야야야 어어어어어 가 가 가 잡았어 잡았어 이새끼 완전 개못해 야 야 야 걸렸어 차라롱 간다 아아앗 잡아 잡아 아 아 기모찌요 아 그냥 잡았을거 같은데 플래시 왜 썼지 흫흫흫 그냥 잡았을거 같은데 아 두체불가님이야 잠시만요 야 랜턴 랜 아앗 아앗 막타막타 빠개어어어어 빠게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스바라씨 이즈리얼 그걸 먹네? 지도 그거 먹으려고 궁극기 써놓고 뭘 그걸 먹네야 랜 빨리 블루투셈 니 말고 야 니가 먹으면 오 내가 먹었네 아앗 제르가짐 죽어라 죽어라 판태훈 아아 이까비 오오오오오 파트형 어디갔어? 저거 뭐해? 저거 뭐해? 아 내가 죽으라고? 아 진짜 죽은거야? 아 내가 죽으라해서 죽은거야? 대박 대박 아 내가 죽으라해서 죽은거야? 대박 끌어! 아유씨 아유 나는? 스페이스바를 되게 누르지 야야 이거 버려야돼 버려야돼 버려 버려 야 이거 감안고 야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사낫다 애들 가면은 가야지 애들 가면 가야지 사낫 아 빨리 가! 빨리 꺼져 야 닥쳐! 닥쳐 이 새끼들아 갈까? 갔다 온다! 방금 방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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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다! 으아 crackers 말하지 않아도할 야씨 야이 씨발여들아! 야이 씨발여들아! 야이 씨발여들아! 곱게, 곱게 뒤지지! 왜 알려줘! 아아씨! 아아씨! 나갈꺼야! 아아씨! 아씨 다시 들어갈꺼야! 아 왜 알려줘! 아! 아 짜증나네! 아이씨! 이들이 알려줬잖아! 아아 지금 멘탈 나갔어요 지금! 푼건데! 뭐야! 빤탱 어디가! 아 이걸 왜 들어가! 쟤 몸팩이야 이새끼! 아 이새끼! 몸팩이야! 아 룰루 왜 안들어오는데! 가라 가라! 우와! 우와! 이게 정령사람인가요? 잡았! 야 진짜 이거 못잡으면 나이스! 레드데미지! 뭐야! 이새끼! 이새끼 텔리포트쓰고 혼자 도망간거야? 우와! 이새끼 텔리포트쓰고 혼자 도망갔어! 야 오지마! 어? 안보여! 안보여 실명! 아아아아아아악! 아 룰루 왜 안와! 아 룰루 빨리와! 아 룰루와야지 이긴데! 아 빨리와 너! 뭐해! 아 이 새끼들은 뭐 듀오해달라고 했어! 해서 듀오해줬다니! 또 와! 또 틀으라고! 어? 새끼들 괜히 듀오시켜줬어! 야! 랜턴! 야! 아냐야야! 어 대박쎈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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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룰루 왔으면 다 잡았는데! 제노님 이거 읽어주시면 별풍선 싸드림! 읽어줬습니다! 나이스! 대박! 그래! 아아! 아 이새끼! 막타 처먹으려고! 전멸! 큐를! 하지만 그럴 수 있다! 막타 장인으로서 인정한다! 막타 장인으로서 그런 행위 인정한다! 어 이거 아닌데? 오 대박! 아 제발 형! 아아 제발! 오 살았다! 아아아아! 살았다아! 온다! 어 진영! 아 제어 어디와! 오케 침범! 아아! 치명이다 이새끼야! 아! 아앗! 체르간! 어 뭐야! 오! 힐이! 미안! 침범! 어! 나이스아아아! 어 데미지 장난 아니야! 아니 이거 블리치를? 헐! 이걸 저거 못잡았어! 헐! 헐! 아니이이이게 포기자 사하자마자아사 상황이 안되지지 지금 워! 간다! 간! 우물 우물 우물! 우물이 씨밟 개같은 소리였어요 저걸 먹고 저걸 먹고 compensation 아 시간색 시스템 이용 고맙습니다 호! 제 봤을 때 이렇게 옵니다 Bull El Rec ora 이 새끼 반응 속도! 헬퍼! 으아! 뭐야 뭐야!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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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오? 오오오? 충분히 이거 못 잡을텐데 얘? 와 데미지 봐! 우와! 반테도 세다! 오케이! 오 반테도 정말 세!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헐! 아 왜 나야! 아 왜 나야! 끌리는거 왜 나야! 오 살았네? 계속 도망 도망! 에헤! 가볼까? 어! 어! 아 뭐야! 아잇! 아니! 아! 아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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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싸우는게! 아잇! 거기서 왜 싸우는데잇! 헐! 야 구... 야 나오우! 한타 하지말지! 와 대박! 딱 하긴하는데 야 데미지 뭐야 이거 오우 씨X 깜짝이야 다행이다 룰루새끼 그 와중에 혼자 틀려고 봤어요 혼자 틀려는거 자아치같은 새끼 아이나 요긴데 퀸은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안보여 안보여 오케이 내가 퀸은 이겨 정화까지 써가지고 좀 당황했네 아니 이제 좀 딜좀 해 야 이제 딜좀 해 딜좀 해 딜좀 딜좀 넣어 딜좀 아 진짜 이거 못잡아해 너네 진짜 야 진짜 이거 진짜 너네 이거 못잡아해 뭐야 파티가 왜 궁 안써? 도 저 못하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왜 오케이 오케이 그래 좀 빡김 좀 안 아 충분히 이기만 한데 아 진짜 룰루 왜 나온거야 이쒸 엄마 크리 엄마 크리지 너 어? 니 엄마 크리 터치 아 이걸 이걸? 오 대박 어 mankind 우와아아아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으 어잉 아니 이걸 재노니?! 이게 만한데! 으퓹?infm 후유로옵네 오용한번 대기하다가 흠 이거 아마 키는 날라올 것 같아요 왠지 아.. 아.. 기다려 인내심을 길러야돼 사람은 인내심이 중요해요 오 와라와라 바론인가? 어 바론 아이 아이 발 아이 아니 이런 이런 술법을 이런 술법을 아이 대박 여기 바론.. 바론 빠져야돼 오 대박 파이팅 파이팅 페인부터 페인부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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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오오오오 뭐야 이거 왜 안죽았어 얘 뭐야 오케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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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걸? 헐 야 룰 왜 왜 저거 왜 켰냐? 헐 넌 내꺼다 넌 내꺼야 넌 내가 아이 캣치 유 어 아씨 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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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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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아 아암 야야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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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발 이걸 드디어 아아 이걸 이걸 왜 너네 야 밀어 빨리 아 룰루야 리포트해 룰루새끼 리포트해 룰루새끼 리포트해 끝났다 아아 아 아 드디어 끝났구만 룰루 리포트 룰루 개새끼 슈발새끼 리포트입니다 자 지금 당장 제넌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게이득